올해로 42회째를 맞는 국가품질경영대회는 품질혁신과 품질문화학산에 이바지한 관련자들의 공로를 취하하고 품질경영에 헌신해온 이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는데요. 우리 회사가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3일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우리 회사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업혁신, 품질향상, 고객만족, 경영실적 등 품질경쟁력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 동해바이오화력본부의 성병석 차장이 품질개선활동에 헌신해 현장근로자들의 모범이 된 점을 인정받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동해바이오화력본부의 EWP 분임조와 울산화력본부의 혁신화공 분임조가 우수분임조로 금상을 수상했고 일산화력본부 바람돌이 분임조가 은상을 울산화력 CC950 분임조와 동해바이오화력본부 일치월장 분임조가 동상을 받았습니다.